현재 상황은 어떻지?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유물 회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그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취령을 놀이를 벌였어요. 여기는 작은 농업 거주지입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재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그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 번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셔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소.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탈출시켰에 벗겨서 그 Hollow Bank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주민들의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종달샷길에서 첫 번째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도구구가 부족합니다. 도구구가 부족합니다. 도구구가 부족합니다. 도구구가 부족합니다. 도구구가 부족합니다. oups! 우선 무선이 높고anden 테스트 figure를 그릇에 따라서 그다음에 장면으로 번쩍하게 해 приход일 ridicФ Discovery 도로를 방어하기엔 딱 좋은 자리긴 한데 왜 다 비어있지? 저그가 차들어오자 자취령 부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겐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안타까운 얘기로 말해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소 이 forest에요 강아지에 있어도 우리 모 flight Firstly embossed 끝났어요 irmid 냉동 우리 음비 1-6-2-4가 공격하십니다. 다음은 누구니? 자, 이번엔 확실하겠지. 왜 역력을 내리실 겁니까? 자, 빨리 빨리! 다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뭔 일이 있어요? 니 봐, 우주공항까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무슨 수로 다 지키란 말이야? 지동 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놈들의 접근을 막으면 될 거야. 어느 쪽이도 먹히겠지.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체리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층이 donc 다 되찾으신 Germany police unit andward. 네, 버전을 막일 후에ний 물에 analyzus을 obviously 안 이정적 홍보 Нет,äl我是 targeted. 좌ytye n1t1m2s2t3m2s4t4m2s4t4m2s4t4m2s4t4m 2s объ donated. 도움말이ussa, 절인으로 미래가 되었습니다. 타이밍의 맞지 않으셨습니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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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삽입은 활성시킵니다. 지하거우면 시드쇼공단이 가능합니다. 경고중 То-9도 마치 않으셨습니다. Toon who is not yet to be released on the team. 아예 많으셨습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경고 – 지하자, 지하자, 지하자! 도움말. 방금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없으십니까? 전력사는 얼음으로 전달하시고 내내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탈루에서 공격하는 방향은 안정설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전달을 전할 것으로 감지하는 것을 유지하십시오. 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바닥에 부착하십시오. 턱에 대한 소방 속을 내내 넣습니다. 곡선이 더 기다려야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 기간 부족할 것입니다. 부속 건물 완성! 돈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동력이 더ouvive 다 되었습니다. 목표 2' version. 목표 2's 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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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이 부족합니다. 경고 – 이사가 왔습니다. 목표 1, 트럭. 목표 달성.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는 저그물이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는 저그물이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송 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타면 된다. 명령 받았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버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감 잡았어. 간설러버 준비 완료. 간설러버 준비 완료. 2시간 더 월송이. 1팀전.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확실하겠지. 아잇!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 탔어요. 어서 갑시다. 안 좋은 일인가요? 자, 다들 들었지? 긴장 표를 자고 치니. 그러니까 제발 저가 다질려와는 꺼지요. DOC부 부족하여 마찬가지로ông아입니까? 각각의 각각이 잊지 않으신지는 검찰에 가게 될 것에 Dedéc력이 있습니다. 전공자에 잠시하십시오. 유지 eso controller에 나가는 기준을 하십시오. 적금을 이해하십시오. 전공자에ивают 도저히 이루메시오. 전공자에 있습니다. 전공자에 비해 주변에 있는 기준을 하십시오. 전공자가 존력을 주설려고 했어요. 목적이고 기준으로 나가는 기준으로 대비가 도전 mill에 도착됩니다. 전공자에 비해 주변에 있는 자동이 kup니다. 저그가 피라민들을 공격한다. 진아버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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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출동 준비 완료! 자, 방탈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 일 있어요? 여긴 못 죽겠네요. 여긴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은 누구니? 남은 누구니? 명령 받았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고 내렸습니다. 자, 가둘. 계속하세요! 금방 내렸습니다. 보니깐 내륙니다! 도움말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말을 Fazio is a plan. 폭염이 많았습니다. 미술 공격할수록 및 폐설흔를 도착합니다. 내 시간을 지우고 있는 곳에 대해. 보내 질러분을 아님을 받았습니다. 잠시 기업은 두번째 미터를 하신 바지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메시지 및 스포츠을 가는 중입니다. 모자 세인, 이력으로 저희 bangs이 너무 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합니다. 승리 1차가 엄청나게 지민을 쨔취뜨릴어! 승리 1차가 어려운 것이라서 온난해야됩니다. 중심이 기록이 lista! plants and people who are to be here. 적당한 경기장에서만 더 도망가는 중입니다. 다음은 전소에 공격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전소의 시각가 전소에 없어졌습니다. 전소의 시각을 잘하는 과정입니다. 전소의 시각을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체 도전을 맞추고 있는 곳에 잠시만 하겠다고 한다. 비하인드가 너무 좋다고 하네. 비하인드가 더 아쉬워지는 것 같다. 피하인드가 더 많은 곳에 가진 곳을 찾아다. 스토리오의 한 곳에 가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도전을 찾기에는 파인드가 더 잘 되어있는 곳에 대한 도전을 찾으며, 경고는 공격을 하십시오. 경고는 전차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목표 1, 2라운드,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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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3라운드에 잇려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